불쌍한 아이가 하늘이 밥을 몇 번 읽고 싶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랑 오늘 미리 밥을 먹고 왔습니다 오늘 오빠 티티에요 왜 이렇게 하고 있어? 다 먹었잖아요, 물 한 번 먹었어요 아, 물 한 번 먹었어요, 저희 집에서 잘 들리는 모자마자 나 사랑해 엄마? 엄마? 나 좀 찍고 왔어 진짜 귀엽지? 졸려고 가네? 네? 졸려고 가네 뭐 해드릴까요? 다리 생각해? 딱! 해드려요? 언제 하겠지? 아, 해주시면은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조용히 좀 더 들어가면 라고 가면씩 하나하나 저도 그런게 있나요? 아까 나오고 5초 살짝 아, 오케...한다 한다 저 할게요 혹시 뭐 하라고? 저 5,000원에달리 한 번이라도 더 할게요 전 무덥 더 생원까지도 받으려 그게 전에만요 저런 건 제자에요 저 좀 쌓은 거에요 저런 건 제자에요 주민 시키면 어떻게 할까요? 다리 서로요? 아니아니 2부터요 2부터 제대로 보여줄게요 드leighets요 어? 아깐거요? 아깐거요? 아! 오케이! 오케이! 굿! 저 불러가는 기커틴 충전자